사랑하는 우리 세종시 수험생 여러분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예전의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시 준비에 매진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힘든 시기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 시간들이 학창시절을 마무리하는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담감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능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도전 중 하나라고 여기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스스로를 믿는 마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잘 치르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